안녕하세요. 온 가족 최고의 애니메이션 슈퍼레이스의 홍보대사 배우 조재윤입니다. 영화 슈퍼레이스 속에서 귀여운 캐릭터 찰리가 엄청난 노래 실력을 뽐내는데요. 찰리처럼 노래 부르기 전에 목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제가 준비한 게임은 절대음감 게임입니다. 제가 먼저 슈퍼레이스 절대음감 게임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슈퍼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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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슈퍼레이스 절대음감 게임으로 개봉까지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극장에서 슈퍼레이스와 함께 달려보아요.